다시 정의경이 홍진기를 받고 홍진기의 슈팅은 다시 한 번 선방에 맡겼고 김세호의 오버슛선으로 들어갑니다. 두플레이 되진 못했고요. 윤시열인데요. 주선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잘것이 또 들어가는 엄효원 1대1 찬스가 막혀왔습니다. 정대균 넘어지면서 던진게 들어갔습니다. 슈팅이 김수나는 게 막혔습니다. 유범준. 유범준 원소 들어갑니다. 캐시본 올라갔습니다. 엄효원 들어갑니다. 사다리로 오른쪽 윙에서. 윤시열 사다리로. 다 막았지만 정대균 놓쳤고요. 김세호 1대1 찬스. 김신아 골키퍼인데요.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박영길. 다시 이성호인데요. 정대균 들어갑니다. 이재욱. 다시 윤시열. 점프슛 들어갑니다. 크게 돌아 들어갑니다. 유범준. 자 이것이. 방향전환하면서 왼쪽 김영욱을 열었고요. 오버슛 들어갑니다. 이제 왼손. 치고 들어가면서 정의경을. 그리고 윤시열까지 들어갑니다. 비벗 김동맹 열렸고요. 들어갑니다. 원바운드. 그리고 두선의 빠른 약속 김나성 들어갑니다. 비벗의 홍진기 들어갑니다. 홍진기 선수. 김영욱이 뒷공간 활용하는데요. 들어갑니다. 스파이플레이인데요.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박영길. 네. 급점 인정. 두산이 빠르게 가는데요. 왼쪽이 길게 받습니다. 김나성 들어갑니다. 김영욱입니다. 자 이것이. 지혜롭게 잘 활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어묘원. 이재우. 강정국. 오버슛 들어갑니다. 강정국. 유범준. 윙에서 득점 성공한 뒤쪽에 윤시열 열렸습니다. 일단 시작입니다. 도입가요? 감사합니다. 두산이 가장 큰 감정이 힘들었습니다. 두산이 가장 큰 입장입니다.